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어요. 항상 우리가 수능 때가 되면 추워지죠. 이제 수능장에 무엇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까 어떤 간식을 챙겨가면 좋을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수능장 가면 가림막이 있을 테에요. 그런데 가림막에 대해서 우리 조교가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가림막이 생각보다 책상이 작대요. 그래서 가림막을 치게 되면 시험지를 쫙 펼쳤을 때 둘둘둘둘 이렇게 말려서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잘 공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분침하고 시침하고 초침까지 같이 갈 텐데 디지털 시계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안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간식 같은 거 중에 초콜릿 중에 통에 든 거 들고 간 친구가 있어요. 몇 퍼센트 카카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책상에서 떨어져가지고 소리가 팍 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수험장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해서 어떻게 보면 기분이나 또는 감정이 또 좋을 때도 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약간 들뜨거나 또는 지쳤다면 오늘 이 10분만큼은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가지고 왔으니 선생님과 함께 영어 해석 10분 루틴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우리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선생님이 딱 비유를 한번 들자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요요 아세요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딱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뒤에도 똑같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요요처럼 여러분들이 땡겨주시면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름을 딱 보시게 되면 이 아이의 정체가 보이실 거예요. 관계 문장과 문장을 이어줍니다. 그러면 이어주는 게 바로 뭐냐?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에는 그리고라는 end도 있고요. 그러나라는 벗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도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게 end예요. 그래서 그리고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명사를 갖다가 대신하는 걸 대명사라고 하죠. 사물이면 it 또는 사람이면 희나 쉬, 데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 대명사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공식으로 쓰면 and it, and he, and she, and they 이렇게 무진장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고 그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선생님 관계대명사 앞에 그럼 전체사가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전체사도요 그대로 보시면 and in it이에요. 그럼 여러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관계대명사 앞에 전체사가 붙게 되면 전체사를 그대로 달고 해석해 주시면 되구나. 맞아요. 시험장에서는 빨리 해석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빼버리고 그냥 그 안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with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뭐하고 똑같다? and에다가 with it하고 똑같겠죠. 자, with가 뭐예요? 뭐, 뭐와 함께. 그죠? 그러면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who's는 그럼 뭐냐? 소유격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and it's. 또는 and he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그의 또는 그것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who라고 하는 것과 whom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그냥 그리고 그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whom 같은 경우를 를 붙여도 되고 또는 전체사의 목적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을, 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그냥 공통적으로 그리고 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셔도 무방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여러분은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계십니다. 자, I saw a man shouting at a driver. 운전자한테 소리 지르는 남자를 봤어요. who's car? 자, 그 운전자의 차가 was blocking. 막고 있었거든요. the street. 바로 어디를요? 도로를요. 자, 그럼 이거는 그리고 그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kindness is the language. 친절함이라는 건 언어입니다. 자, 언어는 언어인데 어떤 언어냐? 그리고 그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그랬죠? the deaf 라고 했으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can hear, 들을 수 있는. the blind,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can see, 볼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이해되셨죠? 끝. 만약에 이게 업법 문제로 만약에 나왔다. 그럼 여러분은 이 선행사를 요요처럼 뒤로 땡겨보세요. 자, 그래서 the language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그럼 뒷문장이 어떻게 되느냐? the deaf can hear and the blind can say the language. 말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다? 아, 명사만 빠져 있구나. 그래서 관계대명사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관계대명사 자체가 자기가 관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빠진 문장이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풀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by, 여러분 by는 보통 수동태 할 때 많이 쓰죠. 뭐뭐에 의하여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할 텐데 뭐뭐에 의해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자, 그럼 앞에 나와 있는 mean에다가 s가 붙은 게 어떤 뜻이냐면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 독서라는 건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 수단에 의해서 여러분은 acquire, 얻습니다. your ideas, 아이디어를. 그리고 gather, 모읍니다. information, 정보를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선생님, 만약에 어떤 문제다. 그럼 뒤에 means를 보내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you acquire your ideas and gather information by the means. 그러한 수단에 의해서. 됐죠? 그래서 by라는 전체사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전체사 쓸까요는 안 물어보잖아요. 쓸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명사제의 명사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용기는 어떤 거다? 사다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which는 그리고 그 사다리죠. 그 다음에 on which는 그 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all the other virtues. virtue가 미덕입니다. 그러면 다른 미덕들이 mount, 쌓여요. 사다리. 다른 미덕들이 쌓여요. 사다리 이상하죠? 다른 미덕들이 쌓입니다. 사다리 위에서. 말 되죠? 그래서 on which.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3명의 자매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2명은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야 되니까 end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사람들 중에 2명이니까 damn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쳐다봐도 end가 안 보이죠. 그래서 end, dm의 줄임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써야 되냐? 맞아요. 관계 대명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에서 대명사를 쓰실 거예요. 아니면 관계 대명사를 쓰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end가 있냐 없냐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관계 대명사는 end가 있는 애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자, 훌을 쓸까? 훌을 쓸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주어, 동사 있으니까 목적어 자리 같아. 훌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냐? 요요처럼 우리가 이 아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심을 했습니다. 도둑일 거야. 라고요. 자, 그럼 누가 도둑이에요? 그 남자가 도둑일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가거든요. we suspected that. 그 다음에 the man was a thief. 이렇게 돼야 되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주격으로 써줘야죠. 따라서 후가 답입니다. 도둑이라고 의심했던 그 남자가 이게 주어예요. 자, approved. 밝혀줬어요. a policeman. 뭐다? 경찰이에요. 끝. 7번 한번 가볼게요. 자, what 하고 that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what은요. 명사 자리에 와요. 그리고 what 뒤에는 what이 나왔으면 그 뒤에는 명사가 빠진 문장이 와요. 그 다음에 대시 관계대명사면 앞에 선행사가 있을 것이고 뒤에는 명사가 빠진 게 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what이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배웠을 거예요. 예를 갖다가 우리가 다르게 보면 the thing이나 복수도 받을 수 있어요. the things that 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Is there anything you want? 네가 원하는 거 혹시 있어? You don't yet have.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에서. 자, 그러면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나 원하는 거 있니? 이 말입니다. 원래 문장으로 바꿔주면 there is anything 이게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명사뒤에 명사가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수식해 주세요. 네가 원하는 거 있니? 아직 가지진 않았지만 그런 거 있니? 그러면 anything이 선행사가 되니까 당연히 대시 답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8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what하고 which가 있습니다. 어, 선생님 여기 뒤에 명사 없으니까 what이에요.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볼까요? This is the only travel guidebook. 이것이 유일한 우리가 가이드북이야. 여행 가이드북이야. 명사뒤에 명사 묶으라고 그랬죠? I was recommended to read. 읽으라고 추천받은 가이드북이야. 근데 진짜 유용한 가이드북이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아이는 두 번 걸린 거네요. 그래서 진짜 뭐다 유용한 가이드북이네. 가이드북이 여기에 오면 되는데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니까 위치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9번에 한 번 가볼게요. 자, 다 읽는데 어, 당황스러워요. 컴마가 나와요. 자, 컴마가 나왔을 때는 그리고 그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한 박자 쉬고 그래서 앞 문장하고 우리가 통으로 연결해 줄 때 쓰는 표현이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추가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앞 문장 전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관계 부사랑 컴마랑 같이 쓸 때는 컴마 뒤에 웬 컴마 뒤에 웬 두 가지만 쓰는데요. 해석해 주실 때는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에 컴마 뒤에 웬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머물렀어요. 어디에서 머물렀냐? At the park hotel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A friend of ours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recommended 권했어요. 자, 여기 접속사 대시 숨어 있겠죠. 뭐라고 권했냐? We should stay 우리 거기 머물러야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야 한다고 우리가 원래 명령하거나 요구하거나 제안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해야 해 할 때 should가 생략될 수 있죠. 자, 그러면 we stay there 이렇게 되니까 where을 쓰는 게 맞는 거죠. 장소가 빠진 문장이었으니까.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얼마 전에 본 2021년 9월 33번 문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눈에 보이셔야 돼요. within which니까 그리고 자, within은 그 안에서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집적이라고 하는 corpus가 있는데 모아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한번 가볼게요. The cumulative work of many individuals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함께한 일은 produces 만들어내요. 어떤 걸 지식을 만들어내요. 사실 여기 붙어있는 거 여러분 수식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 만들어낸다? 지식을 만들어낸다. 끝. 그리고 그 지식 안에서 certain discoveries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거나 또는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more likely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육평은요? 아, 육평에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컴마 뒤에 in which 보이세요? 그 안에서라고 한번 해석해 볼까요? 상황을 나타내거나 조건을 나타낼 때도 장소가 아니라도 우리가 외열로도 바꿀 수 있는 i가 in which 한번 가볼게요. 자, there is a good outcome. 자, 이거는 이렇게 도치가 되죠. 앞에 대열이 부사니까요. 자, 그러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안에 양쪽의 투자가 are made, 이루어지는데 both the shipyard 배를 만드는 조선소와 the steelmakers 철강을 만드는 회사가 end up, 결국 profitable 이득을 봐요. 그리고 happy 만족하는 그런 뭐다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는 양쪽이 투자를 했는데 양쪽 다 좋은 거구나. 끝.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문장이 굉장히 길죠? 이 다섯 줄을 여러분들이 와르르르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under which 이니까 under가 무슨 말이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죠? 그 아래 그러면 그 아래 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however unnoticeably 이거 해석할 때 그러나 하시면 안 돼요. however 뒤에 컴마가 있어야지 우리가 접속 부사로서 그러나 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연결사라고 하죠. however 뒤에 부사나 형용사가 있으면 찌라도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notice가 우리가 알다 알아차리다 라는 뜻인데 noticeable 하면 알아차릴 수 있는 근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고 해도 이 말이죠. 알지 못한다고 해도 잘 몰라도 지도라고 하는 것은 do reflect 진짜 반영을 해요. 무엇을 the world views 세계관을 반영해요. 오브가 뭐뭐 의의라는 뜻이야. 그러면 누구의 세계관을 반영하느냐 either이 나왔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겠고 또는 저런 사람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누구의 세계관이 반영되느냐 지도에는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세계관 그래서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인식이 지도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어쩌면 이런 사람들도 의견이 반영이 됐을 수도 있어요. the supporters 하면 지지해주는 사람이죠. of their maker 이때 대열이 바로 지도예요. 그래서 지도를 만드는 사람을 후원해주는 후원자들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in addition to 하면은 뭐뭐 왜에라는 뜻이에요. 뭐 외에도요. 정치나 또는 경제적인 컨디션 하면은 상황이 되겠죠.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 아래서 지도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나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만들어지지만 만드는 사람의 어떤 세계관이나 그 사람을 후원하는 사람의 세계관이 뭐다 정말 반영된다. 그래서 지도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상이나 생각이 반영된다.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한국사에서 중국이 만든 세계지도를 봤는데 정말 지도의 80%가 중국이었습니다. 가운데 떡 칸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렇다. 그래서 아무리 길지만 핵심은 하나다. 이해되셨죠? 세계관을 반영하는 지도. 자 그럼 우리 오늘 다 했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래서 그리고 그 라고 해석한다. 전체사가 있으면 전체사를 살려서 해석한다. 그 안에서 그것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이렇게 해석하시면 여러분 문제없이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오늘도 10분 알차게 보냈죠? 여러분 러닝타임이 이게 10분이 좀 아마 넘었을 텐데 오늘 1탄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았고요. 우린 또 2탄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See you later!